여러분 안녕하세요! 냠냠입니다!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소 등골이랑 육회 그리고 천엽도 가지고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! 한번 먹어볼게요! 쫄깃쫄깃 아삭아삭 등골이 며칠수 있어요 이전부터 너무 먹고 싶어서 예약한 다음에 잔뜩 사왔는데 너무 욕심부린 것 같아요 저 남은 게 엄청 많아 이 저녁도 꾸리꾸리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우선 그냥 칼국수 소스 소스 꼬리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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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오돌뼈 와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전체적으로 먹고싶었던 음식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안싱싱하면 어쩌나 했는데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아요 먹고싶어서 멀리까지 갔다왔어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